1.uencia.1. Lego Time 10만 사고 딱 가면 되겠다 정글를 깨끗하게 돌고 가야돼 정글를 깨끗하게 돌고 가야돼 정글를 깨끗하게 돌고 가야돼 정글를 깨끗하게 돌고 가야돼 바보랑 바보랑 신발사고 가면 되겠다 템 갈게 서포터도 해요 이번판은 야 10분째 킬이 안나온다 10분째 킬이 안나와 템 엄청 잘나왔죠 뿌우!! 뿌우!! 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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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알에 돌려주고 용 가자 이게 아무 문제 알았어 잡였어 으 oder捉었어 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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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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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힐 힐 힐 힐 암흥무는 이제 크게 나옵니다 이정도 암흥무 크면 못막죠 누가 막아 암흥무? 또 탑에 3명이다 이거 아구리 다녔어 흠흠 우리 어디 가는거야? 흠흠 나랑 놀자 블리치도 미도올텐데 이거 망했다 이거 그랬나 해가지고 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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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힐 리미지 570 일로와 일로와 정글 몹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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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카 역시 너무 좋아 염소맨 도둑이야 으악 아 데레드 도둑이야 으으으 데레드 알았어 아 젠장 블리찌 아씨 치킨 어 어어 아 아 아 이득이야 정글링을 더욱더 빠르게 될거라고요 정글로 꺼야 위드한테 양보해 주는거지 이제부터 위드한테 정글이 당연하게 됐습니까 원래 정글꺼에요 원래 정글꺼야 양보해 주는거지 원래 정글꺼야 양보해 주는거지 좀 뭐 어 이럻 네 너무 빠른데 퐁이 너무 빠르다 오프 나 요게 숨어있을게 멍 어디서나 했을까? 궁이 있어 형? 안나오네 아아씨 와드잖아? 와드였어? 불로먹었을때 궁 써야돼 궁불 빨리 써야돼 궁 빨리 써야돼 그래EZB 궁불 이 줄지 포탑이 파괴했다 뿌오오우 뿌오우 참을 참을 했습니다 아 페인충 아 페인충 으아 아 이거 암흥 암흥가 아니라 이거 아잇 오케 리홍 리셋 리홍 리셋 아이고 왜이리 아쉽냐 이거 어 왜이리 아쉽냐 이거 했는데 오케 쭉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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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상궁 좋구요 근데 이렇게 오래 싸웠는데 아지를 어디있었지 엄청 오래 싸웠는데 잘 싸운다 쉬바라가 이기네 페이카린을 잘 싸운다 쉬바라가 이기네 인간젤리님은 아무무하면 안될 듯 왜죠 잘생긴 사람은 연애하나요 그러랑 똑같은 놀이야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연애하면 안돼? 희한한 눈물이구만 연애하고 싶잖아 여러분들도 못생긴 사람 연애하면 안되나요? 안된다고? 알았어 그러면 난 잘못 잘해놨 면상궁 한번 시원하게 꽂자 허허허허허. 부부.. 아ž뭐야에이거 아아 이게 뭐냐 이거 야 소라카 어디갔어 궁일 주울해준다메 소라카 궁일 야여기 또 에코가 언제 있었냐 야여기 또 에코가 언제 있었냐 소라카 궁일 야여기 또 에코가 언제 있었냐 베인 아픈데? 빨리 얼심 완성 먼저 완성해야겠어 얼심 정글 에콥입니다 정글 에코 소라캉은? 나 따라줄래 본이 안보이네 얼씨 먹어야 되는데 에이씨 이거 달라고? 나 뭐 먹으라고 불러줘야지 해물이 형 좋은 새벽 되세요 또 괜찮아요 아니 방송을 잘못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물파전님이 아니에요 나 가슴이 그렇게 크기도 안타고 벤치프레스 100킬로그램 모드입니다 10킬로그램으로 10킬로그램 새친구를 찾아보자 새친구를 찾아보자 쟤 가면 어떻게 이거 안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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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다 졸리는데 아이스크림 아 저거 사야되는데 저거 그렇게 살려구요 많이 살거야 야 베인 끌렸다 베인 좀 끌렸어 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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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망한다 이거 소나가 끌렸어 또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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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드 위쪽 에코종굴이 왜 나보다 레벨이 높지? 머시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은비 5렙 됐다 오라클이요 치킨 먹으면 치킨한테 숨았으면 오라클 생겨요 ㄷㄷ 아딜 잘 살았다 아딜 생각없음 저는 치킨을 여기 있는 치킨 새들을 치킨이라고 불러요 치킨처럼 생겼잖아 뷔 Alliance 워어우 워어어우 워어어우 안 된다 근데 그건 좀 나 마라도 없고 불안한데 이거 안하면 안될까? 나 마라도 없고 무서운데 뿌! 뿌! 미스터 뿌! 살려줘 오님 뭐 뭐 뭐 엄마 야 뜻밖의 블리츠 사라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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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츠하면서 아 죽을뻔했다 진짜 아론까지 깔끔해서 스마이트 잘나가는데 아 이거 스턴 스턴이 너무 지렸다 마나통도 엄청 많아졌죠 아 아무 레벨 없지 존재할 때 어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 준다 으어어 으어어어 마루도 걸려 으어어어 마루도 걸려 주시고 으어어어 으어어어 궁 못쓰게 잡아버려 전배불대 으어어어어 내가 돌리고요 내가르 오시 암흥물에 붕대 적중을 지린다 오어어어 네 암흥진분도 잘피했어 음 나나나 이 timed 새 친구를 찾아보자 이래도 아무 σ busy 이 정돈 해줘야 warrant 음 홋 아 소라카 내 방송 많이 봤어 너 콜스 잡아 영어 좀 하는데 최스 유학파야 좋았어 정당한 영왕 나온다 다음 템은 여호 에시시가 솔킬 내네 1대1 거의 원탑이야? 에시가 좋긴 좋아 올랐다 에시를 베인이 더 셀텐데 근데 아 데미트 보소 에코 정글 저 완전 수레기죠 에코 정글 어? 야 불이니까 W 켜도 무한만한데? 어? 어디 가는거야? W 켜도 무한만하니 에코 에코 안 죽는다 저런 그 택 안돌리고요 베인측 어후 집가자 어 자골 먹고 16레벨 되죠 들어왔스 굿 다음템은 군방까지 가면 더욱더 지이긴 한데 군방까지 가자 아보샘 귀여운거샘 직자로 하는건가 다음템은 가끔 암호하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요 더블을 켰는지 안 켰는지 헷갈려 한타할때 더블을 켰는지 안 켰는지 헷갈린다 말이야 레드 묻었어 마루톡 돌려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저 벽뭐야? 토스 지렸어? 아디르멱? 에코 짜식 어? 뭐야이거? 야 소괴킹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내가리 돌려! 오우 미스터 뿅 뿅 바로 가자 풍업지기 깔끔하구요 친구를 찾아보자 투자 오우! 아우! 이게 지금 오? 뭐죠? 홀스! 홀스! 파킹! 홀스!! 하하하 뿌우홍 오우 대가리 돌려 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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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 다음에 돌이 아주 깔끔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같아서 있는게 얼마씩 부탁드려요 어? 좋았어 아무믄 아무믄 역시 이렇게 해줘야죠